발표하겠습니다 2018 멜로 뮤직 어워드 댄스 여자 블랙핑 뚜둣뚜둣 올 한 해 가장 사랑받은 여자 댄스 블랙핑크의 뚜둣뚜둣입니다 공유 후 유류 한날까지 온라인 하트 1위를 기록하여 공유 최강자의 힘을 인증했습니다 블랙핑크의 운영 크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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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박수입니다 저희가 지난 3년에 이 자리에서 신인상을 받았는데요 그 상을 이어서 이렇게 멋진 짝주신 멜론 미팅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도와주신 양형태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뒤에서 멋진 곡 써주시고 저희 많이 챙겨주신 테디오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해주신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과 헤어 시장님들 그리고 스테이퍼 보면서 그리고 그것보다도 저희 블링크 팬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으로 감사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도 더 멋진 퍼포먼스로 보답해드리는 블랙핑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러잖아 나은 그냥 정말 끼가 넘치네요 근데 김호영씨도 끼가 넘치잖아요 근데 저희도 춤추는 되지 않습니까? quet Foundation 정말 고생하 ridership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deriv te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